부산 국악방송 손심심 이정일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으로 금요일까지 네 사람이 함께 엮어 나갈 상암골상사디야. 오늘은 부산에서 알려주고 싶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에서도 쉽게 하지 못한 일을 바로 부산 병원에서 해냈거든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온 걷지를 못하는 선전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 부산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일어서게 하고 걷게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아 네네. 카자흐스탄에서 온 막스토바 굴자다시잖아요. 네. 34세 여성인데요. 일어섰어요. 아 이런 기적같은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못 끝인 건데요. 34년 반에 일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처럼 걸어 다니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부산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하구고 신평동 강동병원에서 무료로 수술도 해주고 재활치료까지 해준다니까 이 인술과 신기술 다 알려야죠. 이 선정성 장애로 카자흐스탄에서 수술만 17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고친 거를 우리 부산 병원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인술로 얼씨구 신기술로 철씨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34년 동안 걷지 못한 여성을 마침내 일어서게 만든 부산. 오늘 가을 햇살이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날입니다. 자 인정과 사랑의 체온이 높아진 이 부산에서 국악방송 특별생방송. 상황골 상사디아 출발합니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판소리 뮤지컬 청가운데서 신봉사 눈뜨다를 박예리 왕기철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아 여보게 정일광대 어이 부산에 오니 사업거리가 좀 보이는가? 아 여보게 초라니 저 바다를 보게 살길이 보여 저 바다면 된다고 바다? 설마 자네 광대 노루 치우고 배를 탈 생각이야? 응? 그 물은 던져나 봤고? 멸치꾸물 수련은 봤냐고 어버게 초라니 쉿! 이건 자네만 알아야 해 응? 요새 물이 없어 난리자노 네? 바닷물 먹일 참이야? 식수난의 바닷물이라니 이 사람 저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쓰게 하면 될 거 아뇨?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인데 보소 그거는 내한테 말해야지 내가 바로 특허를 갖고 있다 아이고 누구야? 응? 엄마? 아니 자네는 그 부산에 준호광대 아닌가? 아니 특허라니 무슨 특허? 이마 바닷물을 이래 펌프로 팍 퍼 올려가지고 이 물통을 지나게 했지 응? 그러니까 엄마 저쪽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기라 자 한번 보고 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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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바닷물 맞아? 아니 이 물통을 지나갔을 뿐인데 그 어떻게 먹을 물이 되는겨? 그게 바로 신기술이고 그게 바로 특허라 뭐하나 물받아가 팔아야지 어이 심심히 자네 계산 똑바로 해라 그 생숙도로 가져갈 기가 물탱거로 가져갈 기가 어느 동네고? 아이고 아이고 봐봐 정유광대 부산에 봉이 김선달이 선수를 쳤자노 아니 준호광대 자넨 그 소리 가르치고 강연을 하는 거 안 그랬어? 아니 언제 이런걸? 와 욕심나요 그러면 이 준호 정수물통을 사다가 팔거라 몇 개 몇 개 몇 개 줄까? 아니 아니 그러면은 이 준호 정수물통만 갖다 놓고 바닷물 펌프질만 하면은 그냥 먹는 물을 빼준다는 말이야? 아이고 나는 열두 개 콜! 마! 동네 같으면 파이프로 연결해가 퍼줄 수도 있다 어이 정수 파이프까지? 아이야이야 초란이 안되겄네 저기 우리는 말이요 그 준호 정수물통보다 좋은 걸로 팔아보세 아이고 내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아니 그러니께 정일이 정수물통은 말이여 우선 바닷물 들어가면서 한쪽으로 소금이 쌀쌀쌀쌀쌀쌀 쏟아지고 한쪽으로는 먹는 물이 나오는겨 뭐뭐뭐뭐뭐라한쪽에는 소금 한쪽에는 먹는 물? 응 아 그러면은 비켜 주놈 물통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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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정일광대 그거 내한테 팔거라 내한테 아 보소 물장사 왔다가 닭죽던 개댔다 구경만 할게다 자 물통사렴 소금나고 먹는 물 괄괄라는 광대 정수물통사렴 네 선고사 추간을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큰일입니다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식수난에 고생하는 지역주민들 또 섬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요 진짜 우리 공트에서 했듯이 바닷물로 정말 식수 만들어 파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수를 담수로 처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네 정말로요 바닷물이 지나가면 바로 식수가 싹 데워버리는 그런 저 비용 신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우선은요 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가지고 저수지 대미라도 그냥 그득그득 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마음을 실어서 음악 한 곡 더 띄워봅니다 이아홍 타령을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해봅니다 우레소레 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복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열린 국악방송 아 아주 hop원орд 제공을 슬크 한ั้원 약이로 의식을 제공을 슬크 언제 왜냐하면 fine 추락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동학 이한룰과 청백리 고사입니다 동학 이한룰은 조선중기문신이고 그 당시에 이태백이라는 말을 들었던 굉장한 문장가였죠 특히 동네 부사를 지내면서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청백리로 칭송이 됐고요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활약했던 청백리 이한룰 특히 동네 부사 시절에 남긴 동네 4월 15일이라는 작품도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이한룰이 그러니까 동네 부사로 왔을 때가 광해군 적이원년 1608년이었거든요 그가 남긴 동네 4월 15일 하는 작품을 보면요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은 매년 4월 15일에 합동 위령제를 올렸다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진왜란 때 숨진 분들을 위해서라죠 아 네 임진왜란 당시 동네 성에 모여서 외적과 싸우다 숨진 동네 성 사람들의 그 혼백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가 4월 15일이었군요 동네 4월 15일 한 작품을 요약을 해보면 동네 성 사람들이 울리면서 죽은 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처참하더라 그때 시신 뜨미에 살아난 사람이 백의 한둘이었다니 그날의 참상을 어찌 잊어랴 네 그런 역사에 큰 아픔을 간직한 동네 성인지라 이한룰이 욕심보다는 상처를 위로하는 데 마음을 쓰고 또 마구잡이로 거둬들이는 수탈보다는 선정을 베풀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 이한룰이 어떤 청백이였는지 알 수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늘이 낸 청백이라 칭송을 하자 동학 이한룰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라고 어찌 흠이 없을까 다만 부인이 집안 살림을 대충 수도분하게 해서 옷이나 먹는 게 남들 보기에 깨끗하게 안 보였을 따름이다 한마디로 이한룰이 청백이 소리를 사양하면서 했던 어떤 겸손한 말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집 저 부인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천군수 때 은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 군수마다 은을 많이 욕심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한룰만큼은 아전에게 은광 관리를 맡기고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불욕심이라는 현판을 그렸다고 하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같으면 군청이나 구청 앞에다가 불욕심이라고 크게 써붙인 건데요 그게 원래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욕심이 발동한다는 탐천이라는 샘물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탐천물을 한 마를 마셔도 욕심 탐심을 낼 일이 절대 없다 그런 뜻이죠 아 네 이 동네 부사로 내려와서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청백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한룰 이한룰 부산 이쪽 어디에 이한룰이 남긴 자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건 제가 찾아왔죠 저기 저 금정산에서 범어사 내려올 때 400년 된 그 청룡한 바위에 글이 남아있는데요 그게 이한룰이 범어사 혜정 선사에게 남긴 시였거든요 김영아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네 노을 짙은 절에 한가로운 두 사람 돌 이끼 묻은 신발 솔잎 이슬에 젖은 갓 백천겁 아스라한 바위에서 석별의 정을 단가로 전함해라 동네 부사로 청백리로 한시대의 문장가로 정말 부산을 사랑했던 동학 이한룰을 잠시 만나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국악방송에서 엮어드리고 있는 특별생방송 상암골상사디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판소리 한 대목 띄울게요 적벽과 가운데서 세 타령을 송순섭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음미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자 체험열차 부산행 체험열차 승차하셨나요 출발 칙칙폭폭 삑삑 저기 저 있잖아요 가게를 내려는데 제가 있죠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는데 이거 해결할 수가 아 네네네 새로 가게를 하실 건데 사람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다는 말이군요 자 따라오세요 어이 차장 내 자석은 어딘겨 아 손님은 철피칸을 신청하셨네요 잘됐습니다 울렁증 많은 이분과 같이 앉으면 되겠네요 자 이 칸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인연인데 어디 갑니까 아 이게 그 새로 자그마한 가게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요 그 사람 한 번 보면 제가 이렇게 아우 그냥 그냥 아이고 나이가 맺힌데 아직도 부끄럼을 타노 내를 바보소 내를 아 네네 아주 좋은 기회네요 이 철피칸에 오랜 고객이신데요 오늘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니 저 도대체 그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 딱 쳐들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지요 저기 선생님 그 비결은 뭔지요 아 나는 말입니다 농협하고도 함양농협에서 26억을 해먹고도 이리 당당하다입니까 그 아니 아니 농협돈 26억을 먹고도 멀쩡하다니 아니 대체 어떻게 말인가요 아 그거로 말하면요 아 직원들이 얼마나 가족적이든지 그냥 막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탁 덮어주고 또 수사도 안하고 이리 멀쩡하게 근무한다입니까 벗어 내 얼굴 자자 울렁증을 극복할 찬스입니다 잘 보세요 이 얼굴은 5년간 26억을 먹고도 13년간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얼굴이랍니다 우리 체험열차 철면픽한 고객 중에 왕고객이 걸렸뇨 아니 보소 저 인간이 우리 돈 다 빼둘다이가 야야 우리 농부들 돈 다 내놔라잉 어? 거기가 농협이가 철면피 조합이가 야 말로 할 때 돈 돌리라 내가 썼나 주식이 다 꿀꺼겠지 그 주식한테 물어봐사 자자 어떠세요 용기가 나나요? 어때요? 이분을 보면은 울렁증을 이겨낼 용기가 생기나요? 아 이 사람들 안되겠네 아이고 그 얼굴을 왜 뻘게가 보고 있어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철면피 칸에서 울렁증 극복이 안되겠나요? 아 그러면은 다른 칸으로 아니요 저기 이것만 들어주면 울렁증 이겨낼 것 같거든요 아 네 말씀하세요 바로 들어드릴게요 저 있죠 저 사람 부산항에서 떼목 태워 일본으로 보낼 수 없나요? 아 뭐라고요? 내를 일본으로? 아니 함양서도 잘 사는데 뭔 일본? 저긴 위안부 영혼 뺏어먹고도 뻔뻔한 철면피들 많잖아요 아 돈을 떼먹고도 뻔뻔하기가 위안부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거나 같다 네 네 잠깐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아닙니까? 나는 영혼이 아니고 돈 아닙니까? 돈 그까진 거 네 네 체험열차 부산항 부산항입니다 땜목 타고 일본 가실 분 안 내려 내려주세요 여기서도 잘 사는데 와 민호 밀지 마라 네 흥타령을 유영의 여러분의 소리로 1부 끝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성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함양농협 직원이 26억 원을 빼돌리고도 멀쩡하게 근무 중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공소시효가 있다고 해도 8년이 그러니까 8년이 있는데 이게 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사도 못하고 그런데 26억이 손해 가지고 있냐면 주식 의뢰가 다 날리고 거기다가 그걸 알면서도 또 덮어준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뭐 진짜 제목을 바꿔야 돼 철면치 조합 철면치 조합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지역일수록 특히 한 집 건너 친척이고 친구 집이고 또 사돈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행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이런 사람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사고치고 공소시효 지나가면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또 반면에 또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요 땜목에 태워서 보낼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 영혼의 상처를 주고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위안부 고통을 모르는 척 하면서 발뺌하는 나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이팔도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미얀마 수교 40주년과 한라오스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11월 5일 미얀마와 라오스 현지에서 개최됩니다 공연의 타이틀인 다이나믹 플러스는 역동적 에너지의 한국과 무한성장 가능 국가인 미얀마와 라오스가 경제와 문화의 교류를 더욱 넓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응원과 약속의 의미를 담아 다이나믹 플러스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 퓨전 밴드, 비보이, 상모, 태극무, 그리고 다도 퍼포먼스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에는 한국, 미얀마, 라오스의 노래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아리랑과 함께 양국의 대표적인 민족의 노래를 합창합니다 11월 7일 오후 3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공연 바람불다를 개최합니다 바람불다는 오페라와 판소리, 국악관연악 등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듣기 편안한 뉴 에이지풍의 퓨전 국악공연입니다 공연은 국악관연악곡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시작으로 안수련의 해금협주곡 추상 소프라노 김성혜와 테너 강훈이 부르는 국악관연악곡 뱃노래, 아리아리, 정막한 꽃길 판소리 춘향가와 관연하게 만남 쑥대머리, 사랑가 오정혜가 부르는 국악가요 배띠워라, 꽃뿐네야, 진도아리랑 이승호의 모든북협주곡까지 약 80분간 이어집니다 관람은 전성 무료이며 8세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 강북 공연 예매 시스템에서 사전 예매한 후 당일 무료 입장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과학박물관에서는 2015년 3번째 기획전시인 나무 삶이 되다 전통 목가구 전시를 11월 20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나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반자가 되어 늘 곁에 있다는데 차가 나여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목가구들을 전시합니다 주요 유물로는 경상, 소반, 반지꼬리, 함, 괴, 반다지, 경대, 책거리 병풍 등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전통 목가구와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 73점 청주 고인쇠 박물관 소장 유물 7점 등 총 70점의 다양한 전통 목가구와 유물들이 선보입니다 또한 목가구의 실생활 용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선비의 사랑방을 연출하여 목가구를 배치하였으며 옛 그림 속에 목가구 패널을 설치하여 목가구의 쓰임새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을 정치와 함께 우리 전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기국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동방의 빛과 바람전이 진도 소전 미술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한중일 중견 작가 35명이 한자리에 모여 동양의 전통적인 미술 문화를 공유하고 서양 미술과 공존할 수 있는 작품 3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교류전은 동양화, 수묵화, 산수화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중견 작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의 본산인 민속예술 문화특구 진도군의 위상광화도 기대됩니다 남사당 꼭두쇠 지훈아 예인의 풍물인생 60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부평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지훈아 명인이 걸어온 예인 유랑의 길을 뒤돌아보고 인천만의 가치창출 일환으로 미래의 전통연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편론가 윤중강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한류정보센터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으로 엮어드리고 있는 상암골 상사디야 자 이번에는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울산광역시의 에코마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자급하는 에코마을이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는 주로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울산 남구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도로변에 나무숲을 조성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는 거죠 특히 울산 남구는요 주택과 이면도로에도 나무하고 식물이 어우러진 녹색 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 화제의 지역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 구슬마을인데요 단독주택 37가구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네 요즘은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애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수록 대기가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거잖아요 그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바로 우리 에코마을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동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울산 남구 에코마을에만 두고 보면 30여 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1년이면 92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쓰는 전기는 태양광으로 골목이나 도로변에는 녹색 식물과 나무를 심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인 새로운 친환경마을을 조성한 셈이군요 사실 여기가 조금 낙후된 그런 도심지였는데 에코마을이 조성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장차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미래형 마을 있잖아요 이게 조성된 거죠 그리고 제가요 울산에 깜짝 놀랄 고장을 찾았는데요 울산엔 착한 군이 생겼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착한 군? 네 바로 울주군입니다 착한 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요 지난달 중순에 벌써 울주군은 착한 군으로 선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죠 네 착한 가게는 매달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내는 가게입니다 지금 울산 울주군에는요 착한 가게로 가입한 업소가 한 280여 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울주군에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이렇게 많으니 뭐 저절로 울주군이 착한 군이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업소 중에 기부금을 내는 착한 업소가 약 860여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울주군이 약 한 280여 개 점포가 넘어서니까 사랑의 모금 운동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울주군에서는요 언양읍이 가장 먼저 착한 가게 거리를 선포하고 매달 10여만 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내면서 착한 가게 운동이 크게 번져 나갔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과 울주군에 가면 곳곳에 착한 가게 현판을 걸어둔 가게들이 눈에 띄는데요 울주 청량면에서는 기업이랑 주민들이 매달 1,400원을 기부하는 천사 계좌 모금도 하고 있고요 특히 울산 그리고 특히 울주군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착한 가게들 정말 연말까지 따뜻한 사랑의 성금이 모아지고 여러분들 이 간판단 업소 간판단 업소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네 네 추울수록에 이런 사랑으로 아주 그냥 따뜻하게 지내는 울산과 울주군의 착한 가게의 사랑의 모금 운동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띄웁니다 울산의 쇠부리 노래를 김다로 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성안골 북류극장 오늘은 애기서 선녀와 아기 얘기입니다 오래전 부산 금정산 아래 화명동의 한 부부가 살았는데 금실이 좋으나 오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슬아에 자식이 없는 게 한이 없겠다 야야 산승래야 니 멍하니 어디를 보는데 느그실랑 대천에 풍둥 빠졌다 카드라 아휴 내도 아기 갖고 싶다 삼신 알매요 내도 아기 하나 점지해 주소 와 내한테 얼라가 없는데요 아이고 마 부부 금실 그만치 좋으면은 복인줄 하려지 뭐 얼라 하나를 달라고 니 지금 애기 달라고 빌고 했나 야야 너희 신랑 물에 풍둥 빠져 필요다 뭐 뭐 아니 우리 신랑이 물에 우째 닦고 우대 내 삶 못 살겠다 봐라 봐라 니는 신랑만 있어도 된다 죽고 못 사는 신랑이 있는데 애기 타령은 와하노 무자식의 상팔 자라는 소리 니는 못 들었나 아이고 마 얼라 키워봐라 잠을 잘 수가 있나 밥 한 술을 먹을 잠이 있나 아이고 보소 죽도록 고생해도 좋으니까 제발 얼라 하나만 있으면 원도 없겠다 삼신 알매시요 내 손 좀 들어주소 아이고 마 울어 아이고 내는 자식 온암매 키우다가 쪼글쪼글 요래댔는데 호강에 초를 쳤지 자식이 없다고 울어 야야 금실이 그래 좋으면은 그게 복인줄 알아야지 팔자에 없는 아기를 그냥 와 빌고 난리가 아휴 금실이 다 건나 얼라도 못 낳는 게 여자가 말이다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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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저 울고 있는 저거 저거 자네 마누라 아니요? 어? 아이 이 사람아 또 못하쟤는겨? 아니요 무슨 소리야 어이 그 와우는데 또 누구? 어? 아 못낳는다고 누가 또 놀랬단 말이가 대체 대기 놀랬나 아이고 마 아이고 마 그 마누라 손톨만 건드려도 그냥 나를 그냥 저승에 보내거든 애 그냥 저 저 저 봐라 봐라 응? 자식 하나 낳고 싶다고 저래 우는데 응? 아 금실 좋다는 사람들이 봐네 그냥 뭐하나 말이야 밥 밥 밥 밥 밥요? 보소 대천댁이 그래 살살 불을 지르니까 저 사람이 고맙은 아 못낳는 여자 된 거 아닙니까? 뭐야 그래 내 삶 한마디 했다 응? 부부 금실 그래 죽은 게 부기다 자식 없는 게 상팔자다 응? 그래 살거라 팔자에 없는 아기는 다 낳는 거 말이다 응? 아이 이게 이게 뭐 털말이가 아이고 말끝마다 뭐 팔자에 없는 애기 팔자에 없는 애기 그 소리 좀 하지마서 에헤이 그럴 거 없단게 아이 친구야 나가 말이여 아들이 다섯이요 그랑께 나가 아들 하나 수양아들로 줄 테니께 그 시기 잘 키워 볼 디오 말 디오 참네 아니 내가 행님 아우로 와 키하여 참네 자자자자 들어가자 아이고 일나라 들어가자 울지 말고 내가 업어줄까 응? 아따 참말로 내한테 술안당 내면 해줄라고 했는디 말이여 그 시기 저 그 저 금장선 아래 화면꼴 극장에서 기도 오면 신통하다는디 아 그랑께 이양이면 거기서 빌어봐라 괜히 개청가에서 이러들 말고 아이구 형님 바람 넣지마소 내서 마 마 마 언락 없어도 이 사람 있으면 괜찮은겨 나아 나아달라 그만해라 고만해라 지 소원 하나 들어주이소 고마 애기 하나만 점지해 주이소 와 나한테는 애기가 없는데 와예 그리도 애기가 소원이 되냐 어? 누구? 어휴 저 선연님 아닙니까 오늘이 백일제라 안이 올 수가 없더구나 그라모니 지한테 얼라 점지해 주실라꼬예 팔자에 없는 애기가 소원이라니 허면은 길러보고 3년 후에는 아이를 돌려줄 수가 있겠느냐 아이고 선연님예 그리 할 테니까 내 낳게만 내줘이소 그럼 그때 올 것이니 잘 키워보거라 선연님예 감사합니다 참 말입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침에 아이가 들어서고 나와서 금지오겹 잘 기르게 됐는데 어인일인지 3년이 지나도 선연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겠다 아가 니를 마 여기서 피로가 난기라 하늘이 점져졌다 아이가 이래 잘 컸으니까네 감쌌다고 절이라도 올려야 그째 아이고 잠깐 기다려보거래 어 그래 여기 기다리라 어 아이고 저 경치 좀 보래 화산알의 명당이라 카드 어머야 아이고 못 보던 꽃도 억수로 편네 아가 자자 봐라 봐라 저 경치 보이나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야 우리 아기 어디 갔노 아가 아가 아아 아 어디 갔노 아 어디 갔노 아이고 잠깐 경치 좀 보고 돌아왔는데 아기가 없다 아이가 거거거 저저저 연못에 빠진거 아이가 아가야 어디 갔노 아가야 이 아이 말이드냐 어 저 우리 아기다 서서 선녀님 이래서 팔자에 없는 아기지 아기를 두고 경치 구경이라니 보소 다시는 아기 안 놓칠 대가는 제발 팔자에 없대도 다음에 보고싶을 때는 저 아기소를 찾아오거라 자 가자 하늘의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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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상사디아 초대석장입니다 부산지역에서 전통예술을 잇고 있는 명인을 모셨습니다 부산시 무용문화재 제7호 다대포 후리소리 예능 보유자 후보신 배 1호 명인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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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포 하면은 우리 부근 사람들은 잘 아는데 왜 다른 지역분들 다대포 하면 잘 모르거든요 다대포는 어떤 곳인가요 예 다대포는 옛날에 간첩이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부산의 최 끝 남단에 위치한 백서장이 있고요 언제나 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우리 서해에 저 가득도 거제 쪽으로 볼 수 있는 진짜 해가 지면 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또 낙조 분수가 유명한 그런 다대포입니다 아름다운 고상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그 아름다운 다대포의 후리소리를 읽고 계시는 배 1호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이 다대포 후리질소리가 부산광역시 무용문화재 7호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나요 네 지정된 것은 1987년도 7월 1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체력은 81년부터 발굴 체력을 해가지고 우리 다대포의 현지에 당시에 업에 종사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원형을 그대로 맞춰서 생생하게 재현을 해서 다대포 후리소리가 87년도에 중류문화재 7호로 발굴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다대포에서는 제가 그 근처에 사실 살았거든요 아 정말 낙조도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오시는 분들은 부산에 오시면 그거 꼭 참여해보고 명소죠 명소 네 명소 구경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후리 거물로 멸치를 잡아왔잖아요 근데 보통 그 거물이 그런 거물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 후리 거물이 이렇게 생생이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리 거물이란 건 뭔가요? 후리 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후리다 후리 쳐서 잡는다는 이런 방식인데요 후리 거물은 후리 지리라 해가지고 육지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거물을 쳐가지고 고개를 가두어가지고 그릇 당겨서 육지에서 그릇 당겨서 잡는 방식을 후리 방식이라고 하고 후리 지리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큰 바다 양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고 그물을 그러니까 우리 유자 엎어놓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그러면 이렇게 쌍클이라고 아 그런데 멸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이렇게 후리를 칩니까? 멸치가 있는 것을 미리 우리 다드포에는 동쪽으로는 두성반도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우리 다드의 중간쯤에 이렇게 많이 높은 야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망대는 곳이 중간에 어떤 다 행식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멀리서 오는 고기 떼고 오면 거기서 고기를 보고 고기를 보고 그 다음에 고기가 오는 것을 떼목을 타고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동네에 알리고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또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숭어 잡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렇죠 숭어는 받아서 던져서 가두리를 치와가지고 받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고 다드포 후리 소리는 육지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동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로맹이님 저도 멸치 잡는데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하루 해보고 일주일 생 몸살을 앓고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리 그물을 서로 털면서 소리하는데 손발을 맞춰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좋네요 네 그러니까 동장을 맞추고 노래 맞추고 이 후리 소리는 특징 있게 호흡을 어떻게 맞추시는지요? 네 선후창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을 하고 후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작을 일목요연하게 협동을 해가지고 끌어당깁니다 그럼 선후창 방식으로 해서 앞에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앞에 에이 사리하면 에헤이 에헤이 사리야를 하면 뒤에도 바쳐가지고 에헤이 사리야 이렇게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을 당기면서 하는 동작 아니에요 그물을 사리면서 네 그물을 사리야라는 거는 쉽게 사리떼죠 사리떼를 통화로 말했는데 조수 감안에 차가 많이 심할 때는 사리떼 그러니까 그때가 아무래도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기가 이 그녀로 많이 밀어오죠 들어올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사리떼에 많이 들어오고 삽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 우리 앞당겨 볼게요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따라할게요 보자 보자 제가 선창을 하고 네 보자 광대님들 자 그씩 잡으시죠 너무 잘 잡았습니다 너무 잘 잡았습니다 에헤이 사리야 에헤이 사리야 사려보세요 사려보세요 에헤이 사리야 그 물 한 채를 사려보세요 에헤이 사리야 에헤이 사리야 에헤이 사리야 이런 식으로 아 금방 금방 이해가 돼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이 나니까 노동에 힘이 좀 덜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풍경이 왜 머릿속에 쫙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정말 풍어대가 완전 풍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번 거기 가서 해비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거 사리하는 그 이제 왜 그 부분이 있고 그 뒤에는 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다대포 후리소리는요 그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어레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체 과정이 다른 어레오와 달라가지고 네 일병용연하게 우리 전체 작업 과정을 고대로 재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리 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전에 부터 이제 한번 총 여덟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과정이 있나요 그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맨 처음 과정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고개를 잡기 전에 그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당산에 가서 네 당산지를 지내는군요 네 당산에 가서 당산지를 먼저 지내고 네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배에 이제 우무하게 써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다 보니까 그 먼 거리를 배에다 실이 바다 쪽으로 실어내야지 네 그물을 그물을 네 한쪽은 이쪽에 육지에 두고 육지에 두고 그렇지 그렇지 끌어내는 소리 네 끌어내야죠 끌어내는 소리가 이제 금방 하는 에이 사리였어요 아 그물을 배에다 싣는 소리가 에이 사리의 소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다 싣고 나서 우리 요황님한테 요황님한테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요황제를 지냅니다 네 네 가전 우리 가실 뭐 여러 가지 음식 장만 해가지고 우리 요황님한테 그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고 발언을 해가지고 많이 잡히게 요황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를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추를 펼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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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훌이 이제 쥐를 하는 거예요 휘로 나가는 거죠 네 싫고 이제 곰 멸치를 에어사로 나갑니다 네 에어사로 나가고 거기에 이제 그 나가는 배 젖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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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어 4 어사도 받아두는 것도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여사 이어 4 달도 밟고 이 여사 고요어 한데 이어 4 내리치 생강 이 여사 젤 노 훈한다 이 여사 이 정도로 신맞아 총 돌을 이제 박잣으면서 힘을 이제 실어주는 거예요 passwords 네 후리소리는 해질력에 해질력에 주로 작업을 합니다. 멸치가 해질력에 미리 육지 쪽으로 들어오고 또 해질력이 되면 물 밑에 깔아있던 고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해를 밤에 먹어야 맛있군요. 싱싱하게 그런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건물을 에워 샀으니까 당기는 소리를 후리소리를 합니다. 진짜 대기소리네요. 이 부분은 후렴을 또 당기는 소리니까 어기여 허차 당겨놔 주소 어기여 허차 당겨놔 주소 어기여 허차 당겨놔 주소 어기여 허차 당겨놔 주소 물은 잔잔한 배고 호기인데 어기여 차 당겨놔 주소 이렇게 힘을 노동을 같이 흡지 흡동을 해가지고 선창을 하고 후를 받쳐 가면서 힘을 모아서 당깁니다.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당겨 가지고 고기가 육지 가까이를 왔을 거 아닙니까. 고기가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기를 이제 이 거물 거물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털어내야 되니까. 탁탁 터는 소리. 털어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다시. 독감하라 하죠. 네. 와 재밌네. 오늘 널치있네요. 공연합니다. 이거는 바닷가 지역에 진짜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희귀하고 진짜 배기로 있는 소리죠. 네네. 네네. 재밌어요. 부탁해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한번 털어봅시다. 시. 애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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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자로 호다 애사한자 많이도 들었구나 애사한자 오후 6월 애사한자 삼복더위에 애사한자 항소풍알같이 애사한자 늘어졌구나 애사한자 애사한자 아이고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멸치들이 쏙쏙 빠지는 느낌이 드네요. 멸치를 그래서 이제 모았다. 모아서 이제 틀었다. 그물에 사긴 걸 다 틀어가지고 떨어진 멸치를 이제 쭉 담아야죠. 담아가지고 이 가래로 퍼가지고 그 움막에 있는 저장통에 또 담기도 하고 또 같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사러와가지고 장사꾼들도 있을 거에요. 네네네. 팔기도 하고 질을 할 때 또 가래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가래 부분에 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짧게 짧게 은엄청 가래로다 은엄청 가래로다 이 가래가 누가 하래인건 은엄청 가래로다 눈까지만 눈에 선해야지 하면서 이제 흥이 겨워서 부른다 아입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아 가지고 선주와 작업에 종사한 동민들 같은 사람을 많이 잡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쾌진아를 부르면서 풍어소를 합니다. 자 잔치 한번 해봅시다. 개지나 칭칭 나네 가자 가자 허서 허가자 개지나 칭칭 나네 이수 강변 백로 가자 개지나 칭칭 나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군요. 완전히 선하게 과정이 보이잖아요. 선생님 우리 후렴했는데 어떠세요? 잘 따라하고 있나요? 아니 멋지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바로 공연 나갑시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멸치후리는 전 과정을 다 시연도 해보고 소리도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잖아요. 정말 앞으로 보다 나은 지원과 성원이 있기를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다대포 후리질 소리에 이 배율로 명인 정말 오늘 고마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했는데 인사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하여튼 그 노래 민속 간단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남의 뱃노래 박영덕 외 여러분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억수나이 아야야야 준호동상 아이 부산에 맛집이 많고 많은디 시방 어디로 데리고 가는겨 어묵집이다. 어묵 응? 뭐시? 어묵? 아니 시방 다가 무그로 보이는겨 아이고 억수나 부산의 대표 먹을거리가 바로 어묵 아이가 렐렐레이 어묵은 우두이 동네에서도 먹어봤어 아야야야 준호동상 사람을 이라고 대잡을 해볼문 니도 우둘 동네에 오면 말이여 잘해야 국밥이여 국밥은 무신 누룽지 묻기도 어려울겨 아 성팔이 맛집 헌담어 성팔이 식당 갈라꼬 응 그런데 니가 견디낼까 뭐? 와마 똥 머리꼭지에 나 그냥 풀라네 아 성팔이 소개해준담어 나가 왜 인물이 빠져 노래가 빠져 뭐시가 빠진다고 뭐 니가 천더 낼까 아이고 심심아 니가 말해줘라 그 상황을 두 시간은 견디낼까 아 나 똥 머리꼭지에 나 그냥 풀라네 아 성팔이 소개해준담어 나가 왜 인물이 빠져 노래가 빠져 먹이가 빠진다고 뭐 니가 천더 낼까 아이고 심심아 니가 말해줘라 그 상황을 소개해준다면서 나가 왜 인물이 빠져 노래가 빠져 머시가 빠진다고 뭐 니가 천도낼까 아이고 심심아 니가 말해줘라 그 상황을 그럼 내가 말해줄게 아이 성파리 맛집은 길게 줄여서야 묵는다 두 시간은 괜찮겄나 몇일하고 두 시간 줄을 서 아 성파리가 나 좋아한다면서 성파리는 니 안좋아한다 소음을 더 좋아하지 머시 아이 근다고 억수이랑 나랑 그 어묵을 먹여 보낼 참인겨 시방 아야 준호동상 그런겨 아이고 복천이 형님 내가 쓸먹으려겄어요 갑시다 냅돼보라 나 두 시간 그냥 길에서 벌소곤은 못 먹네 내가 다 예약을 해놨지 마 지금쯤 화를 해 마 쫄깃아이 썰어놓고 조개꼬이 그냥 빠글빠글 끓이고 문어 숙해도 준비해놔 수 있기라 오메오메오메 내가 그냥 확 열려볼라고 하네 응 거기가 어딘디 응 어디기노 성파리 저거 맛집이지 그렇지 그 숭화도 강어 돌돔 참돔 모둠에 쭈쭈쭈에 나올기다 아마 억수나 그게 무슨 맛인지 알겄나 칼맛이다 칼맛 칼맛 칼맛이라 하거라 아니 회앞에서 칼춤이라도 춘다는 것이여? 아이고 그 놈아가 마요 칼솜씨는 부산 최고인기라 마 성파리 최고여 최고 아따 참말로 아야 억수나 간만에 말이여 우덕을 그냥 생선에 월 없이 묶었다 와마 얼른 가야지 뭐 드려 아이고 준오빠 그거가 어디여 성파리 맛집이 이래가면은 성파리가 코빵구도 안 낄 낀 낀데 아이 시컷 그냥 모둠에 뭐 조개구이 자랑쳐놓고 그것이 떡냐 뭔 소리여 아이고 심심아 요 행님이란 억수니 뭘 모린다 니가 말 좀 해라 답답하다 아이 그래 묻고 장어구이도 나오는 낀데 배 비워뒀나 야야 뱃속을 탕탕 비워가야 부산을 통째로 묵는 거 아이가 뭣이라고 부산을 통째로 먹어볼자고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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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니깐 이래갖고 무슨 환영을 받겠노 노래하고 배도 두들기고 그리 들어가야지 옹혜야 옹혜야 성파라 옹혜야 친구 왔다 옹혜야 성파라 옹혜야 억순이다 옹혜야 성파라 옹혜야 폭천이다 옹혜야 맛 좀 보자 성파라 네 영남 성주구슬 국립부산국악원의 소리와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옹순이하고 복천이 삼촌이 부산으로 갔죠 네네 아니 부산 하면은요 여기 뭐 나오는 뭐 어묵도 있고 회도 있고 요즘 또 뭐 하도 바람타는 그거 돼지국밥 네네 아 맞아요 밀면 많잖아요 왜 그다음에 국물 떡볶이 그럼요 숨어있는 먹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느냐면요 여기가 한국전쟁 치르면서 왜 북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남쪽에 밀면도 사실은 그래 생긴 음식인데 북한 음식하고 원래에 있던 또 이렇게 부산 음식하고 그다음에 비난민들이 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빔밥같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 음식도 들어와 있고 중국 음식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부산에 오면은 팔도 음식 아니라 해외 음식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저께 우리 아이고 배 터져씨 와가지고 많이 어땠어요? 숨어있는 맛집 저는 부산에 와서 그런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들은 그냥 와가지고 보면은 겉만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이름난 곳만 이렇게 보고 다니잖아요 한마디로 블로그들 블로그 쓰고 갔네 우리가 어제도 갔지만은 또 얘기를 또 나누니까 또 가고 싶은 그 부산 맛집들 오늘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측에 그럼 언락 마무리하고 우측에 그냥 성파리 맛집으로 한번 가볼까나 네네 자 부산 국악방송 특별 생방송으로 엮어드린 상암골상사디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부산 국악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김준호 손심심도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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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